없는 것 빼고 다 올랐다. 요즘 물가를 두고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폭염도 역대급이지만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물가 체감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채소값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폭염으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배추값이 비상입니다. 지난달 말 도매가 1,561원이었던 배추 한 폭의 가격이 이달 중순 2,652원으로 올랐습니다. 평년보다 약 28% 상승한 셈입니다. 도매 가격이 이 정도니까 소매 가격은 한 폭의 6,000원에도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무 역시 1,143원에서 1,450원으로 올랐는데 평년보다 41.2% 높은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배추 TF를 가동해서 비축 물량을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더위에 집에서 밥해 먹기도 힘드시죠? 밖에서 밥 한 끼 해결하려면 돈 꽤나 깨지는데요.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외식 물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밖에 가공식품인 과자류는 33%, 빈가류도 10% 올랐습니다. 다음 달엔 우유값도 50원 인상될 예정인데, 덩달아 우유를 재료로 하는 아이스크림과 빵, 커피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인상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1,611원, 경유 1,412원으로 3년 반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자가용 갖고 계신 분들, 기름값 무서워서 차 몰기 부담된다는 말도 나온다고 하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원유 의전도가 높은 국내 경제 특성상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유값 인상은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버스와 택시 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역대급 폭염으로 기록된 해마다 평균 물가 상승률은 다른 때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가 상승세가 추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큰데요. 폭염에 최저임금 그리고 유가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 하반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연일치 솟는 국내 물가 과연 언제쯤이면 멈추게 될까요? 지금까지 앵커 리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